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휘문고에 연습경기가 있던 날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날을 포함해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현 감독이 방송 등을 이유로 훈련이나 연습경기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질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현 감독이 중학생 아들들을 고등학생 훈련에 참여시키거나 아들의 연습을 도와주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소속된 농구부 코치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27일 서울시 교육청에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학교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교육청은 다음 주에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학교 재단 측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이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 감독은 논란에 대해 촬영은 일과 시간 이후나 주말에 한 것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청각장판입니다. 자막은 논란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